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시백으로 홀더 센서 스티어입니다. 하르키우 모든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넘어갔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신속한 반격을 통하여 모든 하르키우주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중대한 패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은 하이마르스와 같은 서구 무기 시스템의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우크라이나군의 숙련병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하이마르스는 스피커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부 헤르손주를 겨냥해 반격작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소가 넘어갔고 대부분의 자산을 헤르손에 놓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 동부전선에 텅 비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전선에 병력을 투입해 하르키우주 전체를 탈환하기 이릅니다. 러시아군은 오스키강 서쪽 기슭에 있는 모든 정착지에서 후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스키강을 축으로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죠.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T2104 고속도로에 따라 러시아 병참선을 절단하고 하르키우 북쪽에 위치한 보보찬스크와 벨리키벌룩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급히 철수를 했는데요. 탱크랑 중장비를 전부 다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전력이 강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지웅 탈환은 러시아가 기존에 내세웠던 목표를 깨부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4월 초에 키우에서 후퇴하고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주 전체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는 이지웅과 세배로 도네츠크를 함락시키고 우크라이나에 점점 압박해나갔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지연전을 펼치며 계속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6일 만에 3달 동안 함락시킨 러시아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지상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와 아브디브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다만 이 공격이 전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헤르손이 소겜수였다는 것은 추측에 불가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디니프로강 서쪽 재방의 여러 중요 거점을 탈환하게 됐거든요. 또한 강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다리도 파괴하여 러시아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맬스와 같은 화력투사 부기를 활용해 러시아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보니 러시아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병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오스키강을 따라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기에 병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철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철수를 해버리면 돈바스 지역을 그대로 위협에 노출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헤르손에 있는 병력을 빼버리면 헤르손이 위협에 노출되고 더 나아가 크림반도까지 위협에 노출되어버리니 러시아군은 뭘 해도 악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헤르손에서도 지속적으로 폭격전과 소규모 전투가 이어졌는데요. 하루 동안 130번의 폭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수송, 물류, 군사 자산에 대한 폭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디니프로강을 넘어가려는 러시아군의 노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에 대한 견제도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도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 T-22010 고속도로를 따라 헤르손에서 북동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진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미사일 공습도 동반하여 공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상당 부분을 몰아내고 그 부분에 다시 방어선을 쌓은 다음에 또 다른 전략을 펼쳐 러시아군을 몰아내어 다시 방어선을 쌓는 식으로 전쟁을 이어나갈 겁니다. 전쟁은 20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전세가 기운 상황인지라 우크라이나는 무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유의를 한다면 별탈 없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주도권을 잡고 갈 것을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군에 대한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은 현재 일어난 모든 책임을 국방부와 장군들에게 돌려야 한다며 쇼이그 국방장관에 해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실각 가능성도 적게나마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반격의 성공으로 인해서 합병 국민투표를 실행하려는 러시아의 계획도 모두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크레미니는 9월 11일자로 모든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병합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하르키와 자포리자에서도 국민투표를 계획하던 행정가들이 전부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협력하던 친라 협력자들도 모두 러시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